나이가 들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,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이해하고 애써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진다.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더욱 더 엄격해져야 한다.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찮아도 많이 걷고, 음식도 챙겨서 먹고 마셔야 하고, 몸도 마음도 늘 닦아 깨끗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. 노년의 삶을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. 생활의 외로움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. 노년의 외로움은 공통의 운명이자 최대의 고통일 것이다. 매일 함께 놀아주거나 말동무해 줄 사람을 늘 곁에 둘 수는 없다. 노후의 즐거움을 주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. 아무도 없어도 어느 날 낯선 동네를 혼자서 산책할 수 있는 고독의 강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.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즐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.